음악 유물을... 유물을 빼 버릴까? 유물 날리고, 힐러? 사실... 사실 유물 수집가는 필요 없거든요? 위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안써 잘 요무수지깐은 잘 안쓰기 때문에 유물이 위에 두마리 유물 하나를 잘라자 그리고 성녀를 하나 성녀를 하나 넣읍시다 1레벨 성녀 넣을게요 얘들을 아예 레벨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노가다 필요 없잖아 이제는 다키스테 던젠에 들어가야지 비벽이나 좀 아 신경세가 없어야 되는데 신경세가 없을게요 거짓증은 좋아 낮은 혼놀림이랑 생일 위주도 좋고 요양은 좀 늘려야 되는데 병실을 60개 요렇게 가고요 음.. 명중 방어 근접 치명 근접 치명 근접 치명 치명 2% 치명 퍼센트가 너무 작다 기절저항 회피를 올릴까 그냥? 안 맞게 좀 스트레스 억제 기절저항 회피를 올릴까 그냥? 인성의 책 인성의 책 저 애들 데려갈 때 인성의 책 꼭 데려가야 돼서 기습 중독 기술 명중 근접 출혈 기술 두 개는 못 달지 두 개는 못 달지 이렇게 갑시다 보스전이죠 가란제 선은 저렇게 뭐였더라 그 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한 명 끌고 들어가가지고 잡고 걔를 잡으면 됐었나? 보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극딜로 잡으면 될 거야 중간이지 열 여섯 개 열 여섯 개 안전방으로 열 여섯 개 삽 두 자루 여섯 개 그리고 챔피언 보스는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냥 다키스 남자가 들어갈까요? 가주가 선언들을 고용했는데 그들이 보상을 요구해가지고 특별한 봉급을 주고 그랬대 뭐 이상한 것도 좋았나보다 저주받은 거 뭐 이런 거 흐흐흐흐흐 가주가 나쁜 놈이야 아 보스전이잖아 보스전이잖아 보스전이니까 보스전이상 보스전이상 자 뭐 변신 갈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SRF를 잊고 스트레스 올라간 거는 아이고 얘가 광대가 줄어주면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추악에 낫질 갈키 홀랑기차 좋아 홀랑기차 고무적선 고무적선 쫄개 치료들도 이렇게 해주고 슬슬슬슬 빡치기 기절저항이 높네요 저 안걸리네 기절저항이 너무 높아 저 안걸리네 근데 이제 맞게 전척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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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게 끝난거 아냐? 한 대 더 패야되는구나 오예 회피 피날레 좋은데?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거 같아 골똥골똥 전투 비밀방도 있네요 이거 왜 먹으려고 그래? 바보야 전투 있었지 어? 뭐야 내가 천탄이 아니야? 역병 피날레 쫄개 변신 뒤로 날려버리고 아이씨 저항있네 이동 70% 신용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슬피일 홀렘 압렬로 보낸 다음에 고무적 선율 동맥절기 피해라 어 2되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힐하면 되니까 뭐 땜에 있는지 죽었고 고무적 선율 치료 서로서로 치료 동작끼리 동작끼리 잘 깔키 어 아파 맨뒤로 기절 기절 여기 힐러까지 있었으면 더 완벽했을 것 같긴 한데 기절 쩔개 똑쭉 다시 맨 앞으로 가서 박치기 안되나요? 피날레로 다시 나를 확한 뒤로 맨뒤로 보내고 구멍 절개 박치기로 앞으로 그렇죠 딱 하나 맞고요 장애물 힐러가 있었으면 진짜 완벽했었는데 힐러가 없어서 숨겨진 방이 어디 있었지? 여기? 열쇠? 5000원짜리다 흐음 아씨 가져갈게 없어 칠레전트 있네요 아싸 기습 피날레 아야 이 피날레 피날레가 다음들이 막 실망하는 목소리 막 그러잖아 지금 피날레가 실패 아니야 혼란기채 복구마 아구 빼고 아이씨 아퍼 아이씨 아퍼 아이씨 아퍼 힐러가 없는게 좀 그렇다 역병 둘로 실하기가 좀 딜은 좋은데 보스전할때는 괜찮을거 같긴 한데 모르겠다 딜은 좋은데 보스전할때는 괜찮을거 같긴 한데 모르겠다 다시 앞으로 끌고 오고 다시 앞으로 끌고 오고 얜 죽었구요 얜 아직 안죽은 피해라 궁대있나? 빛나? 깨쏘 얘 남았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스스로를 위한 음악 치료해죽 3열이 있는 애가 치료해줘야 2열은 못쓰니까 치료해줘 3열이 있는 애가 해줘야돼 총 7댐 한 대만 펴면 되겠네 치료좀 할게요 치료하고 얘가 힐러 역할을 해야돼 2힐이라도 해야되고 우선 독주를 쓰고 나갔다가 다음 턴에 이 버프를 가지고 천 턴을 잡으면 되겠지 닥치기 절개 끝났나? 끝났겠지? 치료를 부담 오케이 붕대가 있었네 의미하다 증설을 가져갑시다 어디서 쉴까요? 끝까지 가서? 우리가 캠프 기술이 좋은 거 있나? 우선은 습격을 안 받아야 되는데 강원이었다 야습을 안 받는 게 없어 그래서 야습 받으면 안 되거든? 치셨다가 다운을 이끌어 빈필날래? 빈필날래? 잘게? 쩔다 쩔게? 쩔다 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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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죽여버릴까? 다시 독주 사슬질 사슬질도 좋네? 기절, 광범위 기절인가? 아, 분비물이 광범이구나 비틈을 타서 치료를 합시다 아, 힐러가 없으니까 불안하긴 하다 폭딜로 잡아야 되나? 보스가, 보스 나오면? 힐러를 데려왔어야 되는 건데 아, 힐러가 있어야 돼 힐러가 없으면 불안해 신비학자라도 있어야 되는데, 힐러가 없으면 힐러가 없으면 정탈도 안 떼고 와사비 피 막방에서, 마지막 방에서 터지는 애 아니야 에이씨 음... 삐날레를 잡고 시작해야 되나? 힐러가 터지는 애라 조심해야 돼 변신을 해야겠지? 훌라 통 his 완전히 눈빛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2 절개 갈기 선물 한 번 해주고 회피 박치기로 날려버리 아 얘가 어차피 얘가 날려가나 오케이 치료 우선 혼란기 체포폴 한 번 쓰고 치료 아이 안 걸렸네 녹쥬 자리 바꾸고 힐을 한 번 사이좋게 아 얘는 좀 맞아도 돼요 셀프리 있어가지고 삐날레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네 녹쥬 안간다 절개 알티 치료 피해라 아우 피가 40인데 이씨 쪽쪽 속도가 24에요 절개 자 한 대만 패면 돼 박치기 박치기 좋았습니다 약초 이게 뭐였더라 속도 정찰이 정찰이 하나도 안되냐 근데 이씨 아사기 슥 피날레 쓰고 정찰이 정찰이 이거 얘들은 별로 안쎄서 참해 좋은 고기방패 역할을 해야겠죠 피해라 아 저거 따끈배 톡톡 진짜 따끔해보여 아우 아파 고무적산율 떡쥬 얘를 둘 다 힐을 해야되니까 아 피 1 피해 아 참회합니다 독주합니다 짠 이 끝방에 있을거에요 보스는 음식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음식 먹고 들어가면 되겠다 안정적 됐어 야영을 할까? 아 독주 한명 명중치명 나해야지 아 독주 차려패벅 자신에게 섭고 자신의 정신고양 기습만 안받으면 되 아씨 아씨 기습만 안받으면 되 아아악 혼란기체 폭발 혼란기체 폭발 다행이다 버졌다 다행이다 독주 독주 들어가서 피날레는 나오면 되지 피날레 굿 다행이다 야만 사슬질 기절걸리니까 굿 절개 피해라 아우 아퍼 아 기껏 내가 회복을 다 해놨더만 다행이다 이제 죽었죠 기절이고 몸을 쳐서 변신을 해서 앞으로 박치기로 아 아 튕겨놨어 얘가 치료를 해야 돼서 오케이 절 잘 바꿨지 죽이자 아 아 기습이 기습을 당해가지고 위험했네 꼭 기습당하더라 난이도가 높으면 기습당하나봐 음식점 먹고 음식점 먹고 마지막 보스인거 보스인거 같은데 그래도 어찌저찌 잘 왔다 힐러 없이 힐러 없이 힐러 없이 잘 왔어 버티면서 왔어 대단하다 흠 자 보스 잡으러 갑시다 종화 종화 이거 뭐였더라 뭐였더라 갑판으로 집합? 아 얘가 그래서 얘가 끌어놨는거지 그치 역병 역병 술타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중독으로 사슬질로 기절시 흠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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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좌 스태스 올려? 닷을 내려라 아 얘를 먹는구나 맞아맞아 아 그리고 회복하고 아 근데 얘가 지금 닷을 내려라니까 피가 만땅 찼는데? 어 피 채우는거 봐 위협 어렵겠다 빨리 잡아야겠는데? 얘를 먼저 잡아야겠다 나오면 피가 그냥 찼네 계속 변신 변신 해놓고 갈키 잘 데려왔다 개인이 잘 데려왔다 개인이 거의 개인이 야만인을 써서 되겠네 그치? 봄의 작성에 이거 앞에 나오면 걔를 먼저 잡으면 되겠네 야 그게 어렵지 않네 그리고 개가 회복하기 전에 잡으면 돼 절개절개를 잡으면 돼 이거 독걸고 절개절개 잡으면 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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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